뭐? 뭐 어쩌라고? 나도 원래 주장하고 싶었다. 뭐? 나도 주장이 하고 싶었다고. 우리 4학년 때. 자, 우리 팀을 위해서 우리 누구 주장할 사람 없나? 있음은 소남들입니다. 오, 진수. 우리 4학년 곽진수 앞으로 나옵니다. 야, 오늘부터 우리 4학년 곽진수가 우리 팀 주장인기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박수 한번 쳐주라. 인지아, 축하해. 우리 팀 자리 축하해. 그래서 뭐? 그때 내한테 주장 양보했다고 인지아가 공수사하고 싶나? 아니, 그런 건 아니다. 그럼 뭔데? 인지라도 너한테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내도 하고 싶었다고. 내도 하고 싶다, 진수야. 시합. 이번 시합 꼭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가게 해도 내 이따 아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기거나 지거나 상관없이 그냥 씨름 좋아했고 항상 씨름에 진심이었다. 그러니까 내 내보내도. 아니, 꼭 나가야겠다. 자, 이번 시합! 손 내밀면 닿을 것 같은 거리. 우리들만 아는 추억이 여기.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